여러분 안녕하세요. 황테라입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제 채널이 드디어 4만 분의 구독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일이 지루한 제 일상에 굉장한 즐거움과 행복인데요. 제가 행복한 만큼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1만, 2만, 3만 구독자 달성 때처럼 이번에도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무료 레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노래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나은 시력으로 노래를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구독이란에 큰 카카오톡 제품들을 누르셔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레슨을 받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신다면 레슨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 부족한 노래를 밀러에 들어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의 댓글과 말투자들 저한테는 큰 힘이자 공기 무료가 되었습니다. 많은 사랑을 주신 만큼 더 좋은 성악과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.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컨페러였습니다.